네, 핀도환 씨. 잘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고쳐볼게요. 수진 씨, 이 음식의 이름이 뭐예요? 맛있어 보여요. 네, 잘했습니다. 수진 씨, 이 음식은, 음식은, 음식은 이름이 뭐예요? 맛있어 보여요. 불고기예요. 쇠고기로 만드는 한국 대표 음식이에요. 네, 정말 잘했어요. 불고기예요. 쇠고기로 만드는 한국 대표 음식이에요. 약간 단맛이 나고 고기가 부드러워서 외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네, 잘했습니다. 약간 단맛이 나고 고기가 부드러워서 외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어떻게 만드는데요? 수진 씨는 만들 수 있어요? 네, 잘했어요. 자, 어떻게 만드는데요? 수진 씨는 만들 수 있어요? 다진 파, 다진 마늘, 간장, 설탕, 물엿, 계소금, 참기름, 후주로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요. 네, 잘했습니다. 다진 파,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다진 마늘,아요. 다진 파, 다진 마늘, 간장, 설탕, 물엿, 물렿, 다진 마늘, 깨, 깨, 소금, 참기름, 후추, 후추, 후추로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요. 양념장에 고기를 30분 정도 채우고 나서 고기를 먹어요. 네, 잘했어요. 양념장에 고기를 30분 정도 재우고 나서 고기를 볶아요. 고기를 너무 오래 볶으면 맛이 없어요. 네, 잘했어요. 고기를 너무 오래 볶으면 맛이 없어요. 적당히 익을 때까지 볶다가 양파, 버섯 등에 야채를 넣고 볶으면 돼요. 네, 잘했어요. 적당히 익을 때까지 볶다가 양파, 버섯 등에 야채를 넣고 볶으면 돼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세요? 제가 도와드린게요. 네, 한국 사람이랑 똑같아요. 네, 잘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진 씨, 이 음식은 이름이 뭐예요? 맛있어 보여요. 불고기예요. 쇠고기로 만드는 한국 대표 음식이에요. 약간 단맛이 나고 고기가 부드러워서 외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어떻게 만드는 데요? 수진 씨는 만들 수 있어요? 다진 파, 다진 마늘, 간장, 설탕, 물엿, 깨소금, 참기름, 후추로 양념장을 먼저 만드세요. 양념장에 고기를 30분 정도 재우고 나서 고기를 볶아요. 고기를 너무 오래 볶으면 맛이 없어요. 적당히 익을 때까지 볶다가 양파, 버섯 등에 야채를 넣고 볶으면 돼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핀도환 씨 정말 잘했습니다. 화이팅! 아يم씨 naar